고등학교에 다니는 주인공 앤디 류는 캠코더로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는 게 취미였는데 전직 소방관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내성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앤디 류는 친구이자 사촌인 맷과 함께 어울려 다녔지만 학교에서는 왕따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앤디 류는 맷과 함께 농장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학생회장 후보인 스티브를 만납니다 스티브는 수상한 구덩이를 발견했다며 캠코더를 든 앤디 류를 데려갔죠 구덩이에서 이상한 소리까지 들이자 세 사람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곳에는 빛을 내는 정체불명의 물체가 있었고 그곳에 접근하자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그 사건 이후 세 사람은 염력 같은 초능력이 생겨 손을 대지 않고도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기 위해 다시 가본 구덩이는 이미 매몰되어 있었죠 앤디 류는 그들의 능력을 캠코더에 담기로 하는데 손을 대지 않고도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주변을 놀리는 일에 능력을 사용했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앤디 류가 장난으로 사용한 능력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호수로 추락하고 맙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구조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화가 났을 때나 공공장소에서도 쓰지 않기로 약속했죠 다음날 아이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데 비행기에 부딪혀 떨어지던 스티브를 앤디 류가 구해줍니다 하늘을 날게 된 앤디 류의 꿈은 티베트를 여행하는 것이었죠 그 사이 스티브와 앤디 류는 서로 마음을 터놓는 베프 사이로 발전합니다 스티브와 함께 학교 장기자랑에 나간 앤디 류는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마슈쇼를 보여주고 잠시나마 팬이 생기고 인기남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아픈 엄마의 약이 다 떨어지자 아빠는 캠코더를 산 앤디 류를 남으라는데 또다시 폭력이 시작되자 이번엔 앤디 류도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앤디 류를 위로하기 위해 스티브가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때 스티브가 번개에 맞아 죽고 말았죠 맷은 스티브가 죽은 것이 앤디 류 때문이라 생각하고 추궁하는데 앤디 류는 점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더 나아가 양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이라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해치는 것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거기다 아픈 엄마의 약값이 부족해지자 앤디 류는 아빠의 소방관 제복을 입고 강도짓을 벌이는데 사고로 주유소가 폭발하자 병원에 실려갑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엄마의 죽음까지도 앤드류의 탓으로 돌렸죠 분노한 앤드류가 폭주하기 시작하고 맷은 그를 말리러 가는데 맷이 앤드류의 아빠를 구하자 앤드류는 맷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앤드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에 앤드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가 폭주입니다 맷은 앤드류를 설득해버렸지만 앤드류는 그를 거부하기만 합니다 경찰에 포위된 앤드류의 폭주가 계속되자 맷은 어쩔 수 없이 앤드류를 해치워했죠 앤드류의 맷이 티베트에서 영상을 찍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